제니비에 넣으시죠. 그래서 이제 넣으셔서 더 넣으세요.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. 어우 냄새가 너무 향긋해요. 보기보다 위가 좀 크신가 봐. 이렇게 해서 짜나요 이제? 초심으로 돌아가신다고 하시는데 아 나태해지셨나 또 한 번 게을러지셨나 제가요? 그런 게을러진 데는 매가 약이거든요. 아니 어디서 나태졌다. 근데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. 나태니까 내 마음의 상처가 좀 있으신 것 같은데 제가요? 이제 그런 부분들은 또 이따가 차 마시면서 얘기하시고 지금은 맛있게 공량하시고 이제 뽕잎이 다 됐을 것 같습니다. 냄새가 향긋해. 멋있게 잘 만드셨습니다. 공량시에는 무건입니다. 진짜 고개 같습니다. 아무 말도 안 됩니다. 한 마디 정도 한 마디 너무 안 먹었습니다 익숙치 않으시죠? 신기하네 확실히 위가 크십니다 괜히 배가 나면 잘 먹었습니다 이 설거지는? 네, 이제 본인 드신 그릇은 본인이 이렇게 하는 겁니다 각자 먹는 거 각자가 네 집에서 설거지 잘 안 하세요 저요? 제가요? 꼬들꼬들 최대한 하시죠? 반갑습니다 네